20만 8천 7백 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입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은 는 동사는 2012년 7월 16일에 설립됐으며 영문으로는 바이알로그 디바이스 co ltd라고 표기함 직판 및 대리점 도매상을 통한 판매 경로를 취하지 아니하며 국내 대기업의 한차 밴더인 액초에이터 제조업체에 주로 판매하고 있음 주요 제품 라인업은 휴대폰용 카메라에 액초에이터에 탑재되는 af-ois fpcbs이 제품을 생산하는 bcm 모듈 사업과 이점 모듈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휴대폰 카메라 모듈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국 기흥로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 라인업은 af-ois 제품을 생산하는 bcm 모듈 사업과 이점 모듈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텐진 파워컴 일렉트라닉스 bld 빈어 bld bld 일렉트라닉스 필즈인 등을 보유 재무 대시 섭애시의 공급 감소에도 주요 고객 사양 ois 및 af-fpcbs의 수주 호조 등에 힘입어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의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 전년 대비 흑자전환 법인세 비용 반영에도 금융 보증 부채전 200 및 지분법 손실 감소 등으로 순이익 흑자전환 대시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듈 증가 및 기능 고급화 등에 따른 ois의 적용 확대 전기차 관련 전장 부품의 공급 가시화 등을 통해 매출 성장세 유지할 듯 2023년 7월 24일 기준 장마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시가 총액은 431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397위 입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상장 주식 수는 4,225만 4,457주 입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액면가는 100원 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퍼은 n-a 배이고 추정 퍼은 n-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5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60.5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12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0.8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3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0.83배, 122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3억원, 마이너스 67억원, 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69억원, 마이너스 79억원, 4억원입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67번지 76%이고 유보율은 1,083.68%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8.53이며 전일 대비해서 18.77 더하기 0.7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29.90이며 전일 대비해서 4.68-0.5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2023년 7월 2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019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068원보다 49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069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종가는 1,019원이며 주가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종가는 1,019원이며 주가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215원입니다.